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6월 14일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고요. 여러분들이 봤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선생님이 선생님 그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월 모평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상담이나 컨설팅 필요한 학생들 모두 물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올렸고 선생님이 일일이 다 답변 다 해줬어요. 이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했고 이제 다다음 달에 있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좀 잘 활용하시고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쭉 하다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궁금해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모아서 이렇게 캐스트를 찍어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캐스트를 좀 준비를 좀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봐가면서 얻은 결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면 좋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생명각원입니다. 자 생명각원 6월 모평 이후 학습법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6월 모평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6월 모평 해설 강의도 있고 총평도 내가 다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일단 6월 모평은 쉬웠어요. 기준을 잡겠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대략 두 문제 정도가 쉽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 여러분들 한번 펼쳐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쉽냐 그러면 작년 6월 모평에 16번이 있죠. 이게 중간 유전 두 개 복대립 하나에서 확률 계산이 대단히 복잡했던 아주 새로운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7번이 돌연변이의 세포 매칭 표가 아주 크게 나와 있는 볼륨이 좀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9번이 가계도였는데요. 좀 독특한 조건을 보면서 이것도 많이 어려웠어요. 이 세 개가 굉장히 어려웠어. 이게 작년 수능이야. 근데 올해 6번은 17번 가계도 하나가 다인자 가계도로 나와서 이거 하나만 어려웠어. 이거 하나만 이 세 개 정도의 난이도야.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유전 문제들은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거 하나가 작년 수 19번 정도와 난이도 비슷하다고 했을 때 16번, 17번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훨씬 더 어려운 게 작년 수능에 나왔고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 칠판지우개가 없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걸 못 봤네. 너희들이 향후 수능을 작년 수능 정도로 올 11월 수능도 작년 수능 난이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지금 등급이 잘 나온 친구들, 만점 받은 학생들도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금 등급이 좀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분발하셔야 돼요. 알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 6월 모평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충격받으시고도 꽤 있을 텐데 이거보다 두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온다고. 그거를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내가 부담만 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6모 이후에는 학생들이 대단히 각성이 많이 돼요. 특히 과학탐구에서. 왜? 고3 학생들이 과학탐구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6모 이후에 재수생들과 한번 같이 시험 보고를 한 다음에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시작합니다. 과학탐구, 생명과학에. 알겠어?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습량을 대폭 늘리고요. 특히 여름부터 누가 들어와? 상위권, 최상위권,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대학교 하락기 다니고 그 다음에 나 의대 갈래. 이런 친구들, 나 좋은 대학 갈래. 그런 애들이 대폭 유입이 됩니다. 9월 모평 이후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상대평가 수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경각심 가져야 돼. 알겠지? 그 얘기를 먼저 서두를 꺼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수대별 학습 방법을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번 6월 모평의 자기가 45점 이상. 만점 받은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 자, 이러한 학생들 아까 얘기했지만 자만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자칫 떨어질 수 있다. 왜? 다른 애들이 무섭게 올라올 거고 상위권, 최상위권, 반수생들 들어와요. 알겠죠? 목표. 스킬을 체화하세요. 체화. 몸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돼.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알겠지? 그래야 이 점수, 이거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상위권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실수하는 거 줄이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번에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춘 것들 있지. 어떤 직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점차점차 논리로 푸는 거로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 분배 같은 거로 혹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거 막아야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추천 커리큘럼은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입니다. 일단 상크스를 완강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꼭 완강하세요. 상크스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스킬 강의입니다. 알겠죠? 분량이 많아서 체화 완강 못한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이번에 내가 쭉 컨설팅 받아보니까 완강하시고. 그리고 이후 2회독 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점 받은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를 내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상크스를 3회, 4회, 5회독 하는 애들도 있어. 오로지 상크스만. 그래서 그냥 너끈히 만점 받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1회독은 강의를 다 보는데. 2회독부터는 자기가 부족한 것. 자기 혼자 독학으로 쭉 복습하다가. 미니 스킬북 같은 것들도 있잖아. 하다가 자기가 부족한 거 생각 안 나는 것만 강의를 보기도 하고 그래. 알겠지? 그리고 문제편 있지. 문제편, 상크스의 문제편. 그거는 자기가 취약한다는 아니면 전체 한 권 더 구입. 상관없어요. 쭉 자기가 또 한번 풀어보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는 애들도 많더라고. 알겠지? 또는 내가 새로운 분위기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올바원을 수강하셔도 돼. 올바원에는 상크스에 있는 모든 스킬들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압축돼 있어. 한 4분의 1 정도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빨리빨리 내가 강의를 할 텐데 복습용으로 이거 괜찮을 거야. 스킬 말고 이제 엔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긴 해.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자기가 상황에 맞게 자기 취사, 자기 취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도 병행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18모의고사. 올바원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소개할 거야. 올바원에 불호 모의고사야. 18문제. 이것도 해주시고. 봉투 모의고사 시즌 1은 벌써 나왔죠? 2, 3가 7월, 8월에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모의고사 실전 훈련 꾸준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35점 이상에서 44점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런 친구들. 이 친구들은 먼저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1등급이 목표라 그러면 당연히 1등급 목표겠지, 대부분. 1등급이 목표라 그러면 아까 봤던 45점 이상이 되는 애들이지 그런 친구들을 뛰어넘어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어. 상대평가고 이게 경쟁이거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가 도태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조금 방심해서. 그 자리를 니네가 올라가야 돼. 알겠어? 또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한다? 그럼 그런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 목표라 그러면 사회권 학생들, 아까 45점 이상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은 여태까지 조금 공부를 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그 친구들을 뛰어넘으려면 지금까지 못했던 걸 니네는 더욱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관점을 가져야 돼. 알겠지? 일단 내가 얘기할 텐데 사회권 학생들이 여태까지 점수를 잘 받았잖아. 그런데 중위권 학생들보다 사회권 학생들이 앞으로도 공부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중위권 학생들은 사회권 학생들보다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후에도 공부를 적게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를까라고 하는 그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 안 되는 거잖아. 사회권 애들보다 니네가 더 많이 많이 해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알겠지? 조금 부담되는 얘기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생명과학 원에서 뭐가 취약하고 뭐가 강점이 있는지. 알겠지? 약점과 강점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속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추천거리를 내가 두 가지로 얘기 좀 할게. 개념 부족형이 있고 추론 부족형이 있어. 개념형 한 13문제 내외 되는 거 있지. 이게 부족해가지고 틀린 애들도 있어. 이런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아. 이거는 금방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인슐린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생태계에 대한 거 그거 몇 문제를 좀 틀려버려서 내가 37점, 40점 받았어. 이런 애들은 보완이 금방 돼. 왜? 개념 부족형은 그게 자기 습관이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채우는 거 그렇게 걱정될 만큼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런데 추론 부족형이 있어. 즉 유전이라든지 전도속도 근수축 이런 부분에서 왕창 틀려가지고 자기가 37점이나 41점 받은 애들은 조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걸 각오하셔야 돼. 개념형 열쇠 문제는 내가 다 잡았는데 이런 거에서 틀리는 애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돼. 알겠지? 이걸 먼저 파악하시라고. 먼저 개념 부족형은 개념을 보완해주는 학습을 하면 됩니다. 서브로트를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부분을 내가 완전히 까먹었다 그러면 스계환 같은 거에 그 부분만 강의를 수강하셔도 좋아요. 알겠지? 아니면 내 강의가 아니라 그래도 좋아. 수특에 있는 그 부분을 읽고 문제를 풀어도 좋아. 알겠지? 또는 선생님 그 모의고사 중에 정말 공전의 히트를 한 게 하나 있지. 개념형 모의고사입니다. 상크스의 브로그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꼭 풀어보세요. 하는 친구들은. 개념 여기서 문제 많이 틀렸던 친구들은.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풀어보세요.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것도 다른 느낌이니까. 이거 쭉 하시고.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려. 진짜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어도 한 2주, 3주이면 다 끝날 거야.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6월 14일인데 7월부터 올바원 수강하세요. 알겠죠? 이 친구들은 상크스를 어느 정도 들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추론용은 웬만큼 잡았다고. 근데 개념형에서 많이 틀린 거야. 물론 추론용들 중에서도 일부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바원으로 채워주면 돼요. 스킬 압축? 여러 NG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꾸준히 자기가 선별적으로 또는 다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상위권 하는 애들 것 하고 너희는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되니까 다 따라가면 참 좋겠고. 이 친구들은 조금 부담될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일단 추론 부족형. 내가 흥분의 전도 속도도 틀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 6모의 유전 가계도 변형된 15번도 틀리고 17번 다인자 가계도 틀리고 19번도 틀렸어요. 여러 개 틀렸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상크스 지금 혹시 듣고 있다 그러면 꼭 완강하시고 다 완강했는데도 틀렸어요. 그럼 복습하셔야 돼요. 2회독 3회독까지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완강 그리고 부족한 부분 위주로 복습 또는 전체를 2회독하셔도 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7월 정도까지는 좀 완강하면 좋겠고 안 되면 8월 말까지 9월 모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완강했으면 좋겠어. 상크스 집중. 상크스 진짜 좋은 강의야.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 자기의 상태를 보고 후속 커리큘럼을 결정하면 되는데 후속으로 올바원 수강해주면 좋을 것 같고 8월달이 됐건 9월달이 됐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모의고사 상위권 학생들 또는 개념 부족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다 따라오시면 좋겠고. 알겠지?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기 상황에 맞게 조금조금씩 계획은 바꿀 수 있어. 자 그리고 35점 미만인 친구들 뭐 32점이 됐건 20몇점이 됐건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 각성이 돼서 지금 선생님 캐스트도 보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은 애들이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얘기를 좀 할게. 너희들은 조금 늦었어. 그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늦었어.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성급하게 나는 만점을 목표로 할 거야. 나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 이러면은 진짜 심적 부담도 많이 되고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그 상처도 너무 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부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2등급 목표로 가자. 2등급 목표. 알겠어? 2등급 목표. 내가 29점 나왔는데 나 만점 받을 거야. 이건 조금 무리잖아.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잖아. 그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학 1에서 2등급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2등급에서 1등급 만점 받는 게 거기 장벽이 좀 두터워서 그렇지 2등급까지 할 만해.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를 해. 알겠어? 친구가 지금 올바운드 듣고 모의고사 집중하고 있고 뭐 아주 어려운 각이 계속 듣고 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고. 알겠지? 현실적으로 2등급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2등급 목표로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본 개념만 해도 돼. 알겠지? 섬계안이나 스계안에 있는 그 내용만 해도 잘하면 2등급도 가능해. 3등급, 4등급은 확보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다고. 기본 기출 이런 것만 풀어도 이건 잡을 수 있어. 알겠지? 이 친구들은 솔직히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선생님이 아이들이다. 그러면 많이 혼내기를 할 거야. 내가 이제 캐스트랑 부드럽게 얘기를 해. 꿈까지 막을 주려고. 너희들은 진짜 지금 6월까지 뭘 했는지 내가 진짜 안타까워. 섬계안과 스계안만 해도 이거 이상 점수 나와. 얘들아. 알겠어? 조금 분발을 하셔야 돼. 알겠지? 추천 커리큘럼. 7월. 열심히 하면 7월 그리고 8월까지 섬계안이나 스계안 완강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정도 하고 난 다음에 너네가 다시 6월 모평 한번 풀어봐. 술술술 풀릴 거야. 제대로 너희들이 공부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거라고. 그런데 한 어려운 문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좀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난간에 봉착하긴 하겠지. 알겠어? 그것 빼고 나머지 문제 하고 나머지 대여섯 문제 어려운 거로도 너희들이 그냥 100점 내는 게 아니고 찍으면 그중에 한두 문제 맞추면 3득급, 2득급 가능하다고.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섬계안, 스계안 만이라도 완강하세요. 빨리 한다 그러면 7월 말까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늦어도 8월까지는 요거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안정적 이득. 난 수시 내신 좋은데 수시 이득급을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섬계안 만하고 끝낼래. 그러면 운이 안 좋으면 너희들이 3득급, 4득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확실하게 2득급을 받으려면 이후에 8월, 9월 늦어도 9월 초 상크스도로 올바른 수강을 하셔야 돼. 알겠지? 거기까지만 해도 2득급은 가능할 거야. 근데 내가 그것도 내가 되게 빨리 해서 한단 말에 끝냈어. 그럼 그 이후에 더 욕심내서 1득급 인재 목표로 가도 되지. 단계적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모의고사 내가 군대군대 얘기했는데 모의고사가 올해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 자, 그거 좀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할게.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얘기 내가 쭉 했잖아. 먼저 개념형 모의고사 이거 내가 앞에 얘기했는데 진짜 학생들이 6월 모평 후기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 너무 돈 많이 냈다고. 상크스 부교제로 있었고 2월 달에 벌써 나왔어. 단독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 개념형 열쇠 문제만 하는 거야. 이거 7분 이내 풀이를 훈련하도록 내가 할 거야. 쉬운 건 6분, 7분 내가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 이렇게 매겨놨는데 이 열쇠 문제 개념형 모의고사를 저거 30회분인데 저거를 쭉 공부를 다 해서 저거 다 하잖아. 그럼 20문제 중에 열쇠 문제를 그냥 잡아.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줄 중에 몇 문제 더 맞추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등급, 2등급이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지? 이거 웬만하면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다 아세요. 두 번째, 이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1,8 모의고사야. 6월 20일 날 나와. 올바원의 부교제로 부록으로 나올 거야. 알겠어? 자, 이것도 단독 구매 가능하게 다 해놓을 거야. 그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개념형 열쇠 문제 여기랑 또 다른 문제 새롭게 제작 다 했어. 이 문제들과 준킬러 5문제 준킬러라 함은 여기다 써줄게. 준킬러 내가 이제 정해놓은 거야. 핵형 분석 군수축 흥분의 전도 전도속도 문제 있지? 전도전달 이거 3개 또 세포매칭 감수분열 해가지고 표 같은 거 준 다음에 그래프 준 다음에 세포 N이냐, 2N이냐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있어. 자, 고놈 그 다음에 복대리 다인자 이렇게 대략 한 6가지 주제 물론 쉬운 가게도나 쉬운 도리미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략 이런 주제들이 준킬러로 나와. 알겠어? 자, 이런 것 중에 다인자가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대략 준킬러로 내가 묶어놓은 거야. 이런 것들 중에 한 5문제 정도 묶어서 18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올바원 부귀주로 나오는 1,8 모의고사야. 여기서 빠져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 최고난도로 나오는 가계도 문제와 돌연변이 문제. 돌연변이는 왜 어렵냐 그러면 돌연변이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돌연변이는 대부분 돌연변이와 가계도가 섞여 나오거나 돌연변이와 세포매칭이 섞여 나와.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 하여간 가계도와 돌연변이 이 두 문제를 빼놓고 나머지 18문제만이라도 너네가 잡자 이거지. 그럼 이거를 다 잡으면 이거를 너네가 훈련할 텐데 1등급 목표라고 하면 내가 20분 만에 풀라고 내가 추천해. 그냥 난 2등급만 해도 돼요. 그런 애들은 25분 내에 풀어도 되고 하여간 내가 이걸 제시해 줄 텐데 이 18문제를 너네가 확실하게 잡잖아. 그러면 2등급은 보장이 된다고. 그런데 너네가 조금 더 분발하면 1등급도 가능해요. 또는 상황에 따라 작년 수능처럼 많이 어려우면 18문제 맞춰도 1등급이 가능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등급은 보장. 1등급도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들 이거 10회분이 올바른 거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단계적으로 모의고사 훈련을 하라고 이걸 제시해 주는 거야. 제공해 주는 거고. 알겠지? 봉투 모의고사 시즌 1부터 5가 있어. 이거는 완성형이야. 수능과 거의 똑같은 20문제 그대로 타나와. 여기는 드디어 가계도와 돌연변인까지 싹 들어가지. 가계도와 돌연변인은 정말 최고란도지.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30분 동안에 20문제 푸는 전략을 니네가 실천적으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즌 1부터 5까지 쭉 여러 회차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 시즌 1은 벌써 5월 달에 나왔지. 그리고 시즌 2와 시즌 3는 각각 7월과 8월에 나올 거야. 9월 모평 전에. 알겠지? 그 다음에 9월 모평 이후에 시즌 4랑 5까지 나올 거고 점점점 난이로 올라갈 거야. 알겠어? 이걸 통해서 최종적인 실전 노하우나 실전 전략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하면은 9월 모평이 됐건 순위이 됐건 니네가 아주 연습이 많이 돼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이거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쭉 공부했으면 좋겠고 웬만한 학생들 다 풀어보세요. 이거 다. 다 좋아요. 알겠지? 자 생명과학 추천 학습량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먼저 이거는 내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얘기 좀 할게. 고3 학생들과 N수생은 지금 상황이 달라. 왜? 고3은 학교 다니고 내신도 지금 기간이 시작되잖아. 지금 6월 14일인데 곧바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해서 기말고사가 있어. 근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굉장히 중요해. 다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집중을 하세요. 그 사전 준비 과정까지. 알겠어? 고3들은.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수능 학습 이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목표에 따라 자기 현재 내신 등급에 따라 조금 내신에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인지 수능에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인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서울의 중상위권대학은 가고 싶어. 서울대 연구대라든지 아니면 서상한이라든지 중앙대, 경기대 뭐 괜찮은 대학을 내가 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현재 내신이 1점대 또는 2점대 또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라 그러면 내신 3점대도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한 거 알지. 수시 교과를 학생부 종합해서. 알겠어? 그래서 내가 내신을 정말 이게 가능한 그런 점수대라고 하면 기말고사에 진짜 집중 많이 하셔야 돼. 알겠어? 한 달 정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솔직히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인서울의 중상위권대학을 가고 싶고 그런데 내신이 내가 4등급이야, 5등급이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쉽지 않잖아. 알겠어? 자기 고등학교 상황이 따로 좀 다르긴 하니까. 그러면 내신보다는 수능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그런 건 니네가 다 알지. 학교에서 다 가이드 제시해 줄 거야. 상황에 맞게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돼. 알겠지? 얘들아, 이거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 고3 학생들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 수시로 들어가는 게 경쟁이 훨씬 더 덜해. 더 쉽다고. 자기가 내신 성적 잘 나오면 수시에는 수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아. 알겠지? 정시는 진짜 경쟁이 심해. 빡세고. 그거 좀 유념하시고. 그거 상황에 맞게 자기의 학습 양을 좀 조정하셔야 되고 학습 집중 시기도 좀 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7월 둘째 주부터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수능이. 알겠지?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식 파이터 그런 얘기하잖아. 수능만 집중할래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3 친구들 중에. 또 N수생들은 무조건 수능 집중이지. 정신은. 어쩌면. 내신은 벌써 확정돼 있는 거니까. 기말고사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능 학습 집중을 하시고 특히 자기의 취약 과목 학습량 늘리셔야 돼. 6월 모평 그 점수 기준으로. 그리고 과탐 학습량은 대부분 다 늘리니까 같이 늘려주셔야 돼. 알겠지? 구체적으로 학습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내가 잠깐 가이드만 해줄게. 선생님이 진짜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 굉장히 다 다양한 상황이 있고 자기 실력이 있고 자기 능력이 다 다른데 너 몇 시간 해?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못해. 구체적으로 내가 못해. 너희들이 그거를 결정해야 돼. 어떻게 아느냐? 다 알아요. 현재 자신의 과목별 목표 점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과목별 자기의 상황이 있을 거야. 내 6월 모평 점수가 있을 거라고. 내가 수학이 진짜 1등급 목표인데 나는 지금 이 정도 점수다. 그게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국어나 영어나 과학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와. 그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또는 내가 예를 들어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을 지금 어떤 형태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과학 점수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이 정도 진도가 나갔고 그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이거를 쭉 한번 점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덜 해도 되는지 판단하시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자기의 학습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고3이다. 나는 N수생이다. 나는 고3 중에서도 내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나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다. 6월 지금부터 그런 친구들이 다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자기의 최대 공부 시간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내신 집중하는 학생들은 지금 6월과 7월 이 상황과 7월 이후 상황이 달라. 시기별로 자기가 판단하셔야 돼. 최대 공부 시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최대. 자기가 욕심 다는 공부 시간. 그리고 과목별로 그 시간을 분배하세요. 수학에 나는 뭐 한 30% 할 거야. 국어에 얼마 할 거야. 과학에 얼마 할 거야. 이게 다 있을 거라고. 알겠어? 이 시간을 분배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생명과학의 공부 시간이 주당 단위로 나올 거야. 나는 주당 생명과학을 한 12시간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생명과학 진짜 요번에 만점 나왔고 조금 줄여도 돼. 그런 친구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량을 저하는 정도 능력이 있어야 대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최소 요거는 얘기해 줄게. 주당 8시간 이상은 하자. 여름이고. 저것도 안 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해야 돼. 지금 여름이니까. 많이 하면 한 12시간, 16시간 이 정도 해도 되고. 알겠지? 정말 미친듯이 몰아서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또 하나. 선생님 생명과학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중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수급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취향이야. 알겠어? 매일 조금 조금씩 여러 번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하루 동안 계속 생명과학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자기가 그런 본인 스타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질문이 많아서 이것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전 시험 전략이야. 선생님,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부터 풀까요? 난 이러다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것도 내가 가이드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 있었지. 이거를 먼저 푸세요. 7분 정도 이내, 빨리 푸는 5분도 좋아요. 진짜 열심히 잘 해왔던 친구들 5분 내에 풀더라고. 개념형 모의에서 많이 하면 5분 내에 풀 수 있어. 5분 내에 푸세요. 그리고 준킬러 아까 있었죠. 한 6가지 주제들. 이게 한 5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약 13분. 합쳐서 20분 내에 끊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짧게 끊는 애들도 있어요. 5문제가 있는데, 5문제 내가 그냥 손가락으로 얘기해 볼게. 쉬운 거, 핵형 분석이라든지, 예를 들어 일부 세포 매칭이나 아니면 전도 속도가 쉽다. 그럼 2분, 2분 말에 끝내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건 3분, 3분, 3분. 그럼 13분 정도로 될 거야. 이건 자기 상황, 자기 실력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가 잘하는 유형, 자기가 못하는 유형에 따라 조금 시간은 왔다 갔다 해도 돼. 알겠지? 그리고 가계도라든지 돌연변이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데 이게 이제 10분 정도 걸리면 될 거야. 최종적으로. 알겠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잡으면 돼.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전반적인 계략적인 설명만 하는 거야.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이제 이거는 스스로 자기 거를 만들어 자기 스타일에 따라 해야 돼. 잘 봐. 개념력만 20분제 쭉 있잖아. 개념력만 골라서 먼저 풀고 그다음 중킬러 골라서 풀고 이거는 마지막에 풀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선생님 나는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번에도 한 45점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순서대로 다 풀어도 돼. 개념 풀다가 중킬러가 중간에 있어도 이번에 예를 들어 7번 문제 있잖아. 세포매층이잖아. 10번, 11번 근수축과 전도속도잖아. 그것도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도 돼. 근데 마지막에 가계도와 돌연변이 문제는 웬만하면 최고 실력 학생들이라도 이거는 마지막에 밀어서 푸는 걸 내가 권해. 이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을 순서대로 쭉 풀고 19번, 20번까지 다 풀고 개념형 문제들 이 두 개는 웬만하면 마지막에 푸세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와 어느 정도 시간 가이드까지 해드립니다. 알겠죠? 하나 더. 근데 선생님 항상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작년 수능 보니까 16번 문제가 복대립과 중간유전 두 개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게 쑥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킬러 중에 다인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계도에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뒤죽박죽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신경이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 알겠어? 그러면 이 준킬러, 킬러 묶어서 얘네들을 문제를 선별할 줄 알아야 돼. 어? 이거를 풀다가 이건 너무 어렵겠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밀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어? 이거는 가계도인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도련변이 이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거 쉽네? 이럴 수도 있다고. 이번에 6월 모평 보면 일부 학생들이 17번 다인자가계도와 19번 도련변이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가계도 17번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19번을 틀린 애들이 꽤 많아. 그건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라고, 너네가. 19번이 훨씬 더 쉬웠다고. 이거 먼저 풀고 17번 잡으러 갔어야지. 그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선별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이것도 할 줄 아는 능력. 이것도 능력이야. 워낙 해계망측하게 고난도로 나오는 최근 생명과학 수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네가 능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각 문제를 쭉 보는데 10초, 20초 너네가 한 번 모든 문제를 훑어볼 거라고 쭉 흙물의 전도 속도를 훑어봤어. 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야 이거. 그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 스캔한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거 뒤로 미를 줄도 알아야 된다고. 각 문제를 보는데 너네가 10초, 20초 오면 문제 한 번 스캔을 해요. 웬만한 문제들 한 3분 내내 풀잖아. 10초, 20초 한 번 읽어본다고.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뒤로 미룰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의외로 가하게도 10초 동안 쭉 봤는데 어? 이거 할 만하네? 그러면 덤벼도 된다고. 이것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너네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말씀드립니다. 넘기지어부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라. 이거는 모의고사 하면서 훈련 많이 하셔야 돼. 이 정도도 말씀드리고 학생들 다 질문들 내가 한 거야. 자 또 이번에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김별원 학생이 이제 질문한 자기 이제 얘기했는데 만점 학생 사례 만점 어떻게 받았는지 한 번 보자.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바가 하나가 있어. 노란 글씨가 이제 포인트야. 상크스 듣고 6표형 50점 맞았네요. 자 앞으로 자기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시간 많이 할애하고 있어. 만점 자가. 9표일 전까지 제가 계획한 것이 올바른지 한 번 피드백 받고 싶은데 6월 달에는 킬러론 상크스 문제 변형표를 다시 풀겠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독 하겠다 이거지. 2회독도 그전에 먼저 했어. 근데 3회독 같아. 개념 부분도 혹시 실수할까봐 유학본 서브노트야. 복습을 할 것 같아요. 일요일은 선생님 강의 중 5분 기출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거 있어. 5분 기출 이것도 공부하겠대. 그리고 비킬러 즉 개념도 개념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풀겠대. 서브노트 또 수특도 자기는 보겠대. 그리고 6월 달에 이거 다 하고 7월부터는 올바원 진도를 나가야겠다 이거지. 쭉 올바원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8월부터는 올바원을 하면서 동시에 9월 모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실전 모의고를 풀 생각이래. 이러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진짜 체계적이고 정말 학습량이 많은 거 보이지. 어떤 애야? 만점이야. 그것도 어떤 만점이야? 이번에 상크스 제가 약한 부분을 2회도까지 했다 이거지. 한 번 제대로 듣고 약한 부분 한 번 해서 2회도까지 해서 얘는 찍은 거 하나 없이 5분 남기고 다 맞아버렸대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이거야. 만점 받은 애가 이렇게 향후 학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가슴에 서 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애를 너네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세로? 정말 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자세일 거야. 선생님 저 지금 섬계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 상크스 한 30% 들었는데요. 만점 1등급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친구야 너네가 경쟁이 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나도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 컨설팅하는 애들한테 나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너네가 따끔하게 혼날 걸 혼나야 돼. 지금 6월 14일이다, 얘들아. 각성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너희들이 1등급 만점이 가능할 똥 말똥 이런 상황이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지? 이거 조금 내가 혼내는 모드로 좀 갔어. 너 너무 움츠러들지 마. 충분히 가능해. 자, 또 이것도 좀 얘기 좀 할게. 섬계환만으로 3등급 성공 사례. 안별빈 학생이 올렸는데 올해 고3 수험생이야. 내 강의 들었는데 3모 대 13점 나왔다. 3모 시험 듣는데도 13점. 정말 베이스가 없었던 것 같아. 6모 대 40점이 나왔다는 거야. 섬계환만 듣고 6모 시험 봤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0점도 채 안 나온 친구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돼. 알겠어? 섬계환만 들어도 물론 이 친구가 100% 다 풀었는지 좀 찍어서 맞았는데 내가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섬계환만 들어도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알겠니? 자기가 좀 제대로 강의 듣고 그냥 진도만 나가지 말고 그러면 좋은 점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돼. 여기다가 이 친구 조금만 더 하면 2등급, 1등급 만점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그거 좀 생각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후에 상크서 자기가 해야 되느냐 물어보고 있는 그 질문들 성공 사례 하나 내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좀 해줄게. 2등급 목표 학생들 조언. 선생님 저는 수시에 집중할 건데요. 수능의 최저 등급, 2등급만 생명과학에서 느리고 있어요. 벌써 2등급 목표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나는 지금 6월, 6월 모평 이후에 난 2등급만 목표로 할래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아닌 자세야. 왜?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고요. 다른 애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1등급 맞전 목표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2등급 목표니까 조금 덜 해도 되지. 이런 약간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안 돼. 최선을 지금은 아직 다 하세요. 그래서 커리큘럼 좀 더 욕심내시고 내가 1등급까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처럼 밀립니다. 그러면 자칫 3등급, 4등급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하시되 구모까지 미친듯이 열심히 달려보는 거야. 근데 구모에 내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야. 알겠어? 그러면 구모 이후에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 9월 달에는 그때 가계도와 돌연별 이후에 최고란도 문제인데 이 두 개를 포기해서 2등급 목표로 갈지는 그때 정하자고. 내가 매년 9월 모평 이후에는 이걸 내가 얘기를 해줘, 애들한테. 근데 6월 모평 때 벌써 2등급 목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지? 다시 한 번 마음 가다듬고 자, 이거는 최상위권 학생들 또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조언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해서 내가 마무리할게. 최고란도 문제풀이 조언 수능에서는 올해 6월 모평 17번 즉 다인자가 하기도 신유형이었고 어려웠죠? 또는 작년 16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주전 2개 복대립 하나에다 확률 계산이 복잡했어. 또는 작년에 17번이나 19번 가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5분 이내에 풀기 어려워. 물론 자기가 정말 연습 많이 했다 그러면 작년에 가기도 19번이나 17번 같은 경우 5분 이내에 풀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못 푼다고. 특히 작년 수능에 16번 같은 경우 5분 이내에 풀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건 불가능이야 거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갖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습니까? 진짜 세게 얘기하면 개떡같이 냅니까? 그거는 시험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감옥을 수능에서 봤다? 과학을 4과목이라 봤다고. 영어도 상대평가했다고. 다 그랬어. 그리고 사탐까지 이과생들이 했던 시절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수학, 국어, 과학, 영어 이 정도만 하면 돼. 과학도 두 과목밖에 없어. 영어도 절대평가야. 그러면 소수 과목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소수 과목 중에 특히 이과생들은 과학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평가는 변별을 하려고 난이도를 극악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왜? 해도 해도 애들이 계속 점수가 따라 올라오니까. 정기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이도 어렵게 했는데 애들이 또 올라와.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야. 어쩔 수 없는 구조니까 불만 너무 갖지 말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치에 도달하는 정도의 30분에 풀 수 없는 정도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상황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나는 이런 최고란도 문제까지 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과한 욕심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잡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는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답을 찾는 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돼요. 완벽한 논리와 완벽한 스킬 적용해가지고 답을 깔끔하게 찾는 것? 그건 사후 풀이나 가능해. 선생님들이 내년에 강의할 때나 가능하다고 그거는 알겠니? 너희들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을 찾아야 돼. 먼저 유형을 한번 쭉 파악하시고 한 5분 남았다고 상상을 해봐. 10초 20초 읽어봐. 스킬이 생각날 경우 적용하면 돼. 그런데 논리적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는데 너희가 스킬 적용 단계가 5단계에서 멈췄어. 더 이상 이제 막다는 골목이고 새로운 유형이야. 그럼 그때는 직관과 기류를 써도 돼. 좀 느낌이 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아,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냈을 것 같지는 않아. 기출해보면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아. 또는 이런 케이스에 해야 논리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좀 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케이스로 가면 진짜 이거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10가지 케이스 나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직관들이 생긴다. 알겠지? 그리고 또는 보기 내용을 너희가 힌트를 삼을 수도 있지. 보기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어,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혹시 맞을 수도 있겠네? 보기 또 선택지 배열 같은 거 너희가 보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갖고 너희가 거꾸로 이거를 문제 다른 조건에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게 귀류잖아. 대입을 해보고 가정에서 대입을 해보고 쭉 다른 조건과 비교해봤는데 오류가 안 나와. 그러면 정답을 체크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직관, 기류, 풀이야. 이런 거를 너희가 모의구사나 또는 윤모나 구모에서 몇 문제를, 한두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이것도 실력이야. 어느 정도면. 이 질문을 꽤 많이 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도 논리적 풀이 과정이 열 단계가 있는데 스킬 적용이 다섯 단계까지 할 수 있어. 현재까지 기출 나와 있는 스킬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직관이랑 기류를 쓰면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1단계, 2단계까지밖에 스킬을 적용 못해?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의 논리적 풀이 그래서 스킬 체화 다하고 논리적 풀이는 정말 니네가 많이 훈련을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선행은 되어야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나는 무조건 직관이나 찍기나 이런 걸로 처음부터 할래. 그럼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최대한 노력을 다하되 정말 해기망칙하게 최고란도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라. 마지막 하나. 작년에 16번 같은 거 하나 틀려도 1등급 가능했고 100분이나 표준점수상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았어. 표준점수상에서 하나 틀린 거나 만점이나 100분이가 동일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더 너희들이 할 만할 거야. 너무 막 민감해하지 말라고. 알겠지? 현재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육목 생명과학 1, 육목 이후의 학습법 가이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